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다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평가를 내리는데 그냥 평범해 이런 평가 내리면 그렇게 반갑지 않죠. 왜냐? 특별한 사람 되고 싶으니까. 제가 어제 명절인데 그냥 지날 수 없어서 영화를 하나 봤죠. 더 킹이라고 주인공 두 명이 간지가 절절 흐르는 배우들. 참 멋있어요. 내용이 주인공이 어려워서 어렵게 공부해서 검사가 됐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이게 다 똑같은 검사가 아닌 거예요. 평범하게 공무원처럼 사는 검사들이 있고 그 중에서 아주 줄 잘 타서 특별한 대접받고 특별한 관심 받으면서 올라가는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하튼 주인공도 줄 잘 타고 어떻게 보면 유혹에 넘어가서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나락이 떨어지죠. 막판에 내가 처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내일에만 충실했다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됐을 텐데 라고 끝부분에 그런 자기 되새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하다는 단어가 뛰어나거나 색다른 잠이 없다는 보통 그런데 여러분 평범하고 보통을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몸에 장애 하나만 있어도 보통의 정상적인 몸을 간 걸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그 영화 보면 주인공들 키도 이렇게 크고 얼굴 잘생기고 그것만 행복한 게 아니라요. 내 몸이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나라 어떤 지역의 유지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분이 그 시장이 자기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아픽해서 커피를 잘 못 마셔요. 여러분 마실 위장이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평범하게 살다 간 사람이 있고 특별하게 살다 간 사람이 있어요. 특별하게 살다 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봤더니 삼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삼손 사자 찢어죽이고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의 도시 중에 가사라는 데 갔어요. 가사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왔대. 야 뭐여 이제 오늘 작업하자. 몰랐단 말이에요. 어제 영화 본 내용이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작업하자. 뒤에 숨었는데 이 삼손이 자기를 치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문을 뜯어가지고 등에 메고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메고 올라갔대요.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삼손 잡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온 게 뭐냐면 드릴라 전법이죠. 삼손이 부모가 삼손한테 부모가 그래요. 야 너는 이방인들에게도 스타고 우리 민족에게도 스타인데 왜 그 많은 인기를 놔두고 왜 우리 민족을 놔두고 이방 여인한테 빠져 있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느냐. 결국 삼손은 유혹에 넘어가죠.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눈은 뽑히고 물론 건물의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삼천명을 죽이긴 했지만 삼손의 죽음과 쓰러진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뭐 그럴 리도 없는데 저는 제가 뭐 유명한 황태민 목사가 됐다. 이런 거 저는 원하잖아요. 그렇게 떴는데 어 구속돼 있어. 이거는요 앞에 행복을 엄청나게 상수하면서 엄청난 괴로움에 빠지는 겁니다. 튀지 않아도 두루두루 평균적으로 평범하게 다 가다 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복된 인생이라는 걸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깨달았다. 그래서 역대상 9장 보니까 이 사람이 딱 들어와요. 고라자선 중에 살룸의 마다들 마띠 대하 무슨 사투리겠는데 마띠 대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위사람으로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병을 굽는 일을 했어요. 아니 진짜요 전병. 이게 개혁 개정에는 이게 개혁 개정에는 전병을 굽는 일이고 개혁 한글에는 냄비에 지지는 일이에요. 저는 개혁 한글을 보니까 개혁 한글로 주로 묵상을 하는데 개혁 한글에는 냄비를 지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냄비에 탁 뜨는 건 뭔지 아시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 주방에서 매일 떡 굽고 냄비를 지지던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이 마띠 대하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모세 모세 친척 중에서 모세 그 아들 중에서 레위 제사 잘못 들이다가 그 뭐야 벼락 맞은 애도 있죠? 꼭 사람들한테 집중되고 높은 위치에 있어서 반짝 떴다가 지는 인생보다 평생 주방에서 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떡만 지지다가도 성경에서는 기억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잘나가고 크리스찬으로서 이곳저곳 간증하면서 불려다니지 않아도 주일에 평범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성교철에 선교만 갈 수 있어도 난 축복의 0.1%인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노아의 자선 중에 샘 자선에 대해서 쭉 내요. 샘은 어떻게 보면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이고 장자권 쭉 내려가면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평범하지만 이 가문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평범한 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평범한 건 선택받은 인생이고 평범한 건 행복한 인생이더라. 그렇다면 평범한 삶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나 여러분 그냥 있으면 평범해집니까? 인생은요 그냥 있으면 도태돼요. 절대로 평범해지지 않아요. 평범한 것도 노력해야 돼요. 평범한 것도. 창세기 초반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인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가인과 아벨 이후로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위인 후속 중에 두발 가인 얘는 뭐예요? 구리와 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인류 문명이 대단한 기여를 해요. 야발은 뭐를 했냐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 조상이 됐어요. 목축의 뿌리가 됐죠. 유발은 뭐를 했냐 하풀을 켜고 퉁수를 부는 사람의 조상이 됐어요. 유발, 야발, 유발 아니, 야발, 유발 어쨌든 이 사람들이 큰일이에요. 역사상 큰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한 성경, BC 4천년부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성경 연대로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6천몇백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6천몇백년 동안 바벨탑 옛날에 10층도 안 되던 게 지금 우리나라 롯데월드 100층 넘고 하늘에 나는 새를 갈망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늘을 날아서 6만 원의 제주도에 가고 있고 그리고 노아 아들들 뭐 어떻게 보면 사회가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전은 뭐냐 특별한 건 아니어도 자기 역할들을 조금조금씩 감당을 해줬기 때문에 발전한 거고 또 하나 또 하나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구하면서 걸었기 때문에 이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샘의 아들 보면 쭉 22절 있어요. 샘의 아들의 엘람과 아수로와 아르박사카 룩과 아라미오 아르박사카는 왜 나왔냐면 이 사람 계부 밑에 아브람이 나오죠. 쭉 내려가는데 이제 벨렉 25절은 벨렉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왜 세상이 나뉘었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욕담부터는 아브람의 계부가 아니라 세상의 세상 계부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 나라 말씀에서는 세상적으로 큰 라이트 형제처럼 비행기를 발명했다. 뭐 누구처럼 로켓을 쐈다. 무슨 의학적인 개발을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계부 안에 들어있는 게 축복이다. 이게 평범한 사람이다. 이게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회적인 아무런 업적을 해도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더라.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조그만 열매라도 꾸준히 거둬야죠. 여러분 혹시 음식점 경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조금씩 하면서 잘 돼야죠.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을 10년 동안 했는데 별로 발전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김치볶음밥을 10년 동안 했는데 맛이 그대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점을 하는데 10년 동안 김치볶음밥을 했는데 맛이 그대로예요. 호떡을 10년 동안 했는데 맛이 그대로예요. 이거 기적이에요. 이거 기적이라니까요. 대체로 발전 안 하는 사람들은 뭔가 변곡점이 있어. 뭔가 일탈을 했다든지 이 일에 대해서 소명감을 빼앗겼다든지 유혹에 빠졌다든지 그러면서 퇴보예요. 내가 누구 욕하는 건 아닌데 타이거 우즈 그렇게 잘했는데도 요즘 빌빌대잖아요. 이게 조금조금씩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욕심내지 않고 작은 열매라도 꾸준히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진짜 롤모델이 성경에서는 사도바울이 아니라 저는 사도요한이 되니까요. 물론 사도바울 부럽죠. 신약성경 13권 썼죠. 많은 교회를 세웠죠. 천국에서 지금 뭐 떵떡거리면서 살 거예요. 아유 부러워. 그러나 그 상급은 부러워도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뒤지게 맞고 태장으로 맞고 끌려다니면서 맞고 맨날 죽도록 고생하고 나중에 도끼에 목 잘리고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 이게 제일 심정이에요. 제 롤모델 사도요한 98세까지 살았어요. 이야 90대 때 요한계시로 썼어. 그 치매 때문에 쓴 건 아니겠죠. 90대 90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짠 줄 알고 막 믿고 있어 지금. 그리고 요한복음 믿음의 서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났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그리고 요한 1, 2, 3, 4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요한이 초창기에는 이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 갖다가 막판에 되면 사랑으로 딱 그 관심들이 옮겨지면서 이게 찬란하게 멋있게 사연을 마무리하죠. 물론 이왕 갈 인생 뜨겁게 살다가 뜨겁게 죽는 여러분도 필요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오래 살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같이 있더라. 우리가 사도바울처럼 성경은 13원씩 못 쓸 망정 성경 쓴 거라도 많이 읽으며 또 사도바울처럼 유럽의 교회는 못 세울 망정 국내 성교라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굉장히 가치 있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산다는 거 큰 일 하는 거 아닙니다. 큰 일 큰 능력 아닙니다. 마띠리아처럼 떡이라도 열심히 붙이면서 평생 10년 20년 30년 붙일 수 있다면 그게 복되고 평범한 인생이더라. 또한 이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적인 건강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부감이 누굴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정상인 사람들이에요. 정상인 사람들. 지금이요 굉장히 비정상이 난무해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비정상이었어. 두려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팀원들의 중에 친한 사람도 있죠. 한참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해였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사회에 나가면 더해 더해 더해. 다 미친 사람도 해요. 좀비 좀비 아이고 찬양이고 좀비들 사이에 우리가 쌓여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인간이 언제부터 미쳐가기 시작했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키게 해가지고 죽였어요. 분노죠. 내 쪽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 증손자 중에 누가 있냐면 라멕이 있어요. 라멕이. 라멕이 누구 있냐면 노아 아버지 이름이 라멕인데 동명이인이에요. 그 라멕이 아니라 그 칼의 노래를 처음 부른 사람. 이 라멕이 아내가 두 명 있었는데 어떤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이 칼을 들고 가다가 상처를 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칼을 빼가지고 그 소년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가인을 죽인 사람은 일곱 배로 벌을 받지만 나를 죽으면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 유명한 칼의 노래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노래. 가장 오래된 노래가 병든 사람들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라멕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는데 내 쪽으로 약한 사람이었어요. 장작권을 판 애서도 보세요. 팥죽의 문제가 아니에요. 팥죽 안그릇의 문제가 아니에요. 멘탈의 문제예요. 건강하지 않아요. 힘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건강하지 않다고요? 부자고 갑질하는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더 많아요. 왜냐?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이런 분석을 했어요. 왜 요즘 갑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하는가?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양극화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줘야지 생존하는 거예요. 두래도 있고 개도 있고 도와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원전 한 5천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로 뭘 발명을 했냐? 돈을 발명을 했어요. 이전에는 타인의 도움으로 움직이던 시스템이 이제는 돈으로 움직여요. 이것만 축척해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덜 있어도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권세나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돈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쓸때문에 자기 충만감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이 주변에 지나가는 걸 다 느껴요. 저 옆에 세일하네? 떠보기 맛있겠다. 이 아줌마 또 팔고 있네? 보여요. 차를 타고 100km씩 지나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느끼는 건 바람이고 풍경이고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부러 안아 무인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적으로 본인이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들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러다 자살 안 되니까요. 어렵고 힘든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갑질하고 많은 사람들도 마몬실 안에서 매몰되는 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결국 치료는요. 이 시대는 예수님밖에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다 미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좀 내적으로 치유되기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제권이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유유상종이잖아요. 여러분이 미쳤는데 누가 여러분 옆에 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은데 누가 여러분에게 오겠냐고요. 유유상종 같은 새끼리 모이듯이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면 내게 건강한 배우자가 오고 건강한 친구가 오고 건강한 회사가 오고 건강한 주변 환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내적으로 좀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감사의 태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를 생각하고 있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누워서 계속 자는 게 하나님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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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멋졌죠? 아니 진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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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져 많은 사람들이 이 멋져 분위기 멋져 여러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저만 건강하잖아 지금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도움 준다고 감사한 게 아니 건강한 게 아니고 도움 받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단히 서로 노력해야 돼요. 이거 사실인데 내가 신뢰가 될 수 있을까봐 조금 각색할게요. 이 한 목사님이 친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해요. 선교지에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에서도 목회가 힘든데 친구가 선교지에 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도 힘든데 친구한테 매달 몇만 원씩 한 2년 동안 보냈나봐. 친구야 너 그렇게 힘들지. 근데 자기도 힘들잖아 애들도 커가고 그러니까 야 내가 올해 2년까지만 하고 이제 좀 못하겠다. 내가 다음에 좀 여유 있으면 할게. 근데 거기 있는 친구는 그게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왜냐? 그 친구밖에는 도와줄 애가 없는데 너한테 5만 원, 10만 원은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글이고 내가 한 달 먹을 건 거야. 그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하지만 얘는 그 문자를 씹고 있는 걔를 보면서 내가 2년 동안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서 이걸 보냈는데 그렇게 잘 들으세요? 도움 주는 사람은 상대의 어려움을 더해야 되고 칭찬받을 생각이나 어떤 인사도 기대하면 안 돼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도움받는 사람은 언제 이 도움이 멈춰질지라도 과거에 도운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이래야지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요. 서로 원망한 거예요. 도움 좀 해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왜 다윗이 요나단하고는 친구가 됐으나 그 왕하고 어떻게 보면 사우랑과 더 끈끈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사우랑을 도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왜 사우랑은 내 쪽으로 건강 안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내 쪽으로 건강한 거예요. 나이를 조사하니까 요나단이 다윗보다 스무 살이 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팀에서 스무 살 되는 형이나 이모들 보세요. 친구로 늘 지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마음이 건강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주변 애들이 떠나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어서 떠나는 것이더라.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병들어서. 내가 늙어서 사람은 아니야. 마음이 병들어서. 내 쪽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놔라. 내 몽에는 쉬고 가벼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예림이 여설교하는 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1장을 읽고 26장부터 읽어라. 그래서 1장을 읽고 가운데를 말씀의 순종을 안 읽고 26장부터 뒤에까지 읽었죠.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이 그 쭉 나온 거예요. 이 나무 멍해를 메라 메라. 사람들이 안 메요. 어떻게 돼요? 예언대로 철멍해를 철멍해를 메요. 훨씬 힘든 멍해를 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진작 가벼운 나무 멍해를 먹었으면 내 쪽으로 건강하고 살았을 텐데 불순종하고 저 하나냐 같은 이상한 선지자의 얘기 듣다가 쇠 멍해를 메우는구나. 우리가 내 쪽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라는 것. 다 떠나가요. 결국 내게 남는 건 죽음밖에 없다는 것. 너무 극상적 표협입니다. 어려움만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요. 내 주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내 덕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좀 이제 명절때니까 친척 중에 잘 된 사람 덕 좀 보고 싶은 생각 있죠. 덕은 그냥 싸우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집도 많지만 올해도 여지 없이 어디에서 또 살인사건 나고 매년 매년 반복돼요. 경부 어디에서 종기총 쌌또라 전라도 어디에서 둥기에 맞았대더라. 이게 매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다들 마음에 먼저 난 힘든데 나는 덕을 봐야겠는데 아니 왜 덕을 줄 생각은 않고 덕을 받을 생각만 합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11장부터 13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서 금지에 연구를 해봤어요. 아브라함 가정을 연구하다 보니까 재밌는 점이 발견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데라예요. 데라. 갈대아우루에서 오손도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데라가 유대전승에 의하면 불신을 섬겼대요. 그리고 이건 믿지 마세요. 이거 설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좀 하네. 할까 말까요? 이거 너무 짜투리가 많아가지고 안 하려고 내가 이번 주 설교 연구는 많이 했는데 안 할래요. 할래요. 이거 유대전승이라 하나 도움이 될지 않을 것 같아서 할게요. 설교 본문에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땡겨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첫째 아들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라고 두 번째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 하란이 아버지가 불신을 섬기는데 불신을 잘 안 섬기니까 당국에 신고를 했대. 그래서 하란이 처행당했다는 유대전승이 있어. 그런데 이건 유대전승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설교할 필요는 없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란이 갈대아우루에서 장자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하란 아들이 롯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그렇게 연민의 마음을 품은 게 자기 장자권을 비여받을 형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리고 롯 잡혀있으면 자기가 가서 포로로 구해오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데라가 아들도 죽었으니까 뜨자.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신전 만들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갈대아우루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먼저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처음에 선동을 한 거예요. 선동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움직인 거죠. 그런데 가나한 땅으로 갈 때 이게 메소포템의 끝이니까 이쪽으로 가려면 사막이란 말이에요. 사막. 사막길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돌아가서 카부트라고 해서 시리아 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시리아 위쪽에 도시를 하나 발견했는데 세상에 자기 아들의 이름하고 똑같네. 하란이라는 도시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아버지가 마음에 묻는다고 하죠. 제가 갑자기 실적이 됐네. 그래서 그 하란에서 떠나지 못하고 205세의 데라가 죽었더라. 죽은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나머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장자 자기 형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가난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 때문에 그 아버지도 결국 갈대아구리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죽었으며 그 하란의 첫째 아들인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내려왔으며 아브라함의 복과 덕이 퍼져나간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있으면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사람 세 번째 있으면 좋은 사람 우리는요 보통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사람은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있으면 좋은 사람은 어느 날 양날의 칼이에요. 어느 날 확 돌아가면 있으면 좋았으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칠 경우가 많아.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사람은 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단기 성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오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 축복하는 거예요. 다들 기뻐해. 저도 이번에 보니까 고성동교 때 평소 팀 모임도 잘 못 오신 분이 와가지고 막 찌개 끓이고 막 섬기는데 너무 감동이야. 또 사라지셨어. 그런데 그런데 그분은 올림픽이야 6개월마다 나와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이 결국 요셉 덕 받잖아요. 아버지도 말년에 야곱이 꽃가 맡았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덕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내가 누구 덕을 받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죠.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죠.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뭐 여러분 직장에서 부장님이든 사장님이든 마음이 안 들어도요. 그분이 그래서 회사 운영하니까 여러분 회사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갈구고 핍박을 해서 그분이 운영을 하니까 밥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감사를 해야지. 맨날 집에다 그려놓고 바늘 꽂고 있으면 어떻게 해. 나에게 오는 유익은 생각 안 하고 나에게 옛날에 상처 줬던 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그게 어찌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님은 나한테 서운한 게 한 번도 없어요. 돌아보면 하나님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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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한 번도 세상 인간은 나를 99번 잘해주고 한 번 서운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한 번도 없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덕을 보고 살았으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 덕보게 해줘야 되는 거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무미건조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 보면 화냈지만요 대중을 대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대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예수님께서요 대중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셨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더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 옆에 가장 사랑받는 존재더라. 세상에서 지금 너무너무 잘나가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존재더라. 여러분은 힘들어도 구속은 안 될 것이다. 평범하게 사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삼성처럼 때로는 엘리아처럼 불꽃처럼 와서 불꽃처럼 사라지는 인생도 같이 있어요. 그런 사명도 있어요. 그런 사명도 고견사명이에요. 그러나 떡 굽는 마티리아처럼 평생 떡만 지지다가 주방에서 굽다가 성소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귀한 사람 있더라.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제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잔이라.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기준과 귀중함의 기준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음력 설이죠 어제.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복입니까? 꼭 많이 받으세요. 뭐가 복입니까? 올 한해도 똑같이 평범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올해도 올해도 똑같이 숨쉬게 도와주세요. 올해도 똑같이 장애입지 않게 도와주세요. 올해도 똑같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올해도 똑같이 주변에 미친 사람이 좀 적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